묘한 분위기에 취해 네, 제가 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린 노래는 태민의 Move라는 곡입니다 저의 노래입니다 저의 전교 2집의 타이틀곡이고요 일단 PBR&B의 장르의 곡이고 되게 웅장한 베이스와 좀 마이너한 멜로디지만 되게 좀 단조로운 멜로디가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무와 함께 또 보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노래가 더 잘 들리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춤과 함께 포인트로 봐주세요 어두운 주면 안 해 날 사로잡음은 우아로 돌지다 은근한 눈빛 잠시 난 모든 걸 다 지워 아이고 부끄럽네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를 또 추천해드릴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 이제 판타지라는 노래 정말 뭐랄까요 몽환적이면서 정말 여자분이